오늘 처음 해보는 신곡은 술 먹고 뒤지자는 곡이에요. 비어의 모스보허입니다. 여기도 있어요. 비어의 이진수입니다. 아 우리 이 샌리스트 정해야지. 넌 뭐 했으면 좋겠어? 비션 데스 신호브 오로입니다. 너 당연히 여덟 곡이냐? 어 우리 이제 여덟이야. 그 프로베이터 빼도. 아직도 여덟 곡이야. 안녕하세요 리준입니다. 아름다운 밤이에요. 조저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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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 노래제목이 더킴 오브 데스랑 육치잖아. 비속어적인 단어 없을까? 난 킬링통이라는 좀 이중적인 느낌으로. 죽이는 혓바닥. 죽여주는 혓바닥. 킬리텅. 네 머리 텅텅. 아까 뭐라고 했을지? 터미네이텅. 터미네이트가 뭔 뜻이지? 제과. 말사나다. 말사나는 사람? 근데 이제 터미네이텅 하면 이제 인용해서. 말사나는 형. 잘 모르게. 영어로 하면 좋 같지 않아? 터미네이터. 좋같네. 안 좋네 이런 거로 들어가겠고. 미안해. 내가 요거를 이렇게 많이 하면 되는 줄 몰랐어. 모르겠어. 우리 공연할 때 다가꼬 터미네이텅 하겠습니다. 이러면 되고. 다가꼬 터미네이텅 하겠습니다. 터미네이텅 하겠습니다. 터미네이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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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연습 못하지 않아? 어 근데 왜 더 타이트하게 잘 됐지? 천재라서 운동해서 운동은 끊지 마라 근육의 내가이시니라 이제 트윈 밟는데 편하더라 안녕하세요 두억심입니다 저희 신곡이 나왔고요 여러분 술 먹는 거 좋아하시죠? 저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먹고 뒤지전 노래를 썼어요 술게임 더 게임 오브 데스 아십니까? 예 고마워요 네 사랑해요 닥터피씨 하나 둘 셋 네나 신난다 재미난다 더 게임 오브 데스 다시 한 번 더 게임 한 번 더 게임 감사합니다. 저희가 누구 계실까요? 네! 오늘 처음 해보는 신곡은 이제 술 먹고 뒤지자는 곡이에요. 이제 더끼고 부디스라고 혹시 아시나요? 네! 그러면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. 제가 오늘 띄울 거면 그 술 끼니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면 돼요. 쉽죠? 네! 그러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시즌! 자다! 지금 일어난다! 저게이거 온다! 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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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!